이글스의 선수 어떻게 보다는 정확한 티샷과 정확한 세컹샷과 정확한 포토로 정의원님까지 가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다음 만나볼 팀은 이글스 팀입니다 이 팀은 주서율 프로가 역시나 티샷을 책임지겠고요 이어서 안영웅영 선수 그리고 그 뒤를 정근우 선수 그리고 정민철 해설위원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글스 출발합니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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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영웅영 선수가 오! 안영웅영 선수가 떨어졌고요 네 페어 위로 내려왔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안영웅영 선수의 세컨샷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? 이게 뭔가요? 정근 선수 빨리 오라고 소리치고 있죠 네 정민철 해설위원 아 정민철 그럴 수가 있는 날 네 멈췄습니다 와 아니네요 자 이제는 기다려야 하는데요 지금 올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주서율 주서율 프로가 과연 마크했어야 해요 마크를 넣었습니다 네 자 주서율 프로가 이제 달려야 할텐데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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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라 여 cal 직접 빨리 달려야 하거든요 네 형 네 정근 선수가 lush 스메해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고 주서율 프로가 시간을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. 아쉬웠고요. 네 해결해 줬습니다. 몇 초일까요? 1분 16초. 1분 16초 정민철 해설위원회 팀 중에는 가장 빠른 선거를 기록했습니다. 역시 1분 땅으로는 뭐 못 드러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좀 더 빨리 해야 돼요.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도 1분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요. 정민철 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. 이글스가 1분 16초로 1위 자리에 올라 있고요. 예선전 위즈 팀만이 남았습니다.